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바로 모트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월요일 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확실히 저번주 저저번주 이번주 시작부터 크게 와 뭔가 달라졌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와 같은 느낌을 준다 못준다 뭐 전혀 하나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비슷한 시장의 흐름 비슷한 시장의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곧 조만간 앞으로 있을 어떤거? 실적시즌에 지금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은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외국인들이니 뭐 기관들이니 뭐 어디서 사니 별로 그런 좀 이렇게 막 왔다갔다 하는 움직임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시장에서는 확실히 종목들 체크하는게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모트렉스 하면은 대표적인게 뭐였죠? 자율주행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보면 임포테인먼트였죠 근데 지금 장후로 시장 다 끝났는데 오비고라는 회사에서 LG유플러스 차세대 커넥티드카 임포테인먼트 서비스를 공급을 했다 개발한 것 체결을 했다 라고 하는거에요 LG유플러스가 차세대 커넥티드카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개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걸 개발을 해가지고 늦는다라는 거겠죠? 차에다가 근데 뭐 아시겠지만 실제로 모트렉스는 기아차 이미 들어갔고 뭐 실제 협력사가 현대 기아니까 이보다 훨씬 더 얘기가 더 나와주면은 보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아직 뭐 디테일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뭐 실제로 뭐 계약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아직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 크게 반응하지는 않는 모습인데 사실 찌는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 임포테인먼트 하고 자율주행에서 찌는 누구다? 모트렉스 요즘은 코리아 FT도 코리아 FT도 지금 뭔가 이렇게 슥 올려놓고 좀 버티는 느낌이 있죠? 자동차 쪽이 현재 좀 나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현대차 애들, 기아 이런 애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형주들의 포지션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반도체도 나쁘지 않고 바이오도 뭐 오늘 좀 반등 해줬고 그리고 자동차도 분위기 나쁘지 않고 2차전지만 살짝 뭐지? 하는 딱 정도인데 충분히 좀 매력적인 자동차 관련주들의 구간이지 않나 생각이 돼요 제가 이 뭡니까 모트렉스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주들이 먼저 가주고 그 다음에 중형주들이 가주고 이제 뭐 소형주들이 가는 그런 흐름에 이런 플로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현대 기아가 당연히 될 것이고 중형주에서는 모트렉스가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도 5천억 정도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뭐 자동차 자율주행 끝 이게 아니라 이제 대형주들도 한번 움직여주고 또 어떤 이슈를 붙여서 움직일지 근데 제가 이제 모트렉스 시간에 마다 말씀드렸던 게 결국 요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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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간에서는 요런 구간에서는 결국 뭐예요? 모트렉스만의 뭔가 강점이 부각되는 이슈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뭐예요? 혹은 최근 거의 한 달 반 동안은 모트렉스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었어요 모트렉스가 사업 신사업으로 충전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뭐 자회사 로봇도 있었었고 본 모트렉스의 사업인 자율주행도 있었었는데 뭐 하나 뭐 제대로 딸려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게 집중된다 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훨씬 더 컸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저번 주 금요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아 요런 추세안으로 좀 들어와 주면 좋을텐데 깼으니까 다시 갖다 붙이려는 움직임 결국 2만원과 50위주 신고가를 낮춰놨다라는 것은 결국 뭐다? 저항이 계속 좀 얇아지고 있다? 얇아지고 있다 저항이 계속적으로 얇아지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뭐 좋다 안 좋다 이게 왜 그러냐 왜 안 그러냐 그러냐 이걸 따질 거다 안 따질 거다 그걸 따질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걸 따질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앞으로 올 실적 시즌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지금 분명히 나와줄 이슈들이 하나하나 기다리고 있고 심지어 LG유플러스 오비고에서 오비고에서 오비고가 만두였나요 네 오비고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찐인 모트렉스에서 그런 얘기 안 나올 이유와 그런 거가 사실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사람들이 기대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렵지 않게 또 저항도 슬슬쩍 뭔가 조용해도 내려와 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건드려 준다면 건드려 준다면 신고가까지 괴리가 크지가 않거든요 충분히 돌아 나올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두시고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또 주도주매매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들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고정된 링크 달아놨습니다 여기다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되니까 한번씩 꼭 남겨주시고 저는 또 내일 모텔엑스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